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도구로가 민지야 새파란 애한테 무슨 존치 그래도 똑똑해 보이던데 얼굴이 빵빵 같은 게 제가 볼 땐 너무 잘생기고 멋진데 왜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쪽 집안들이 다 친북이시네 동무들의 사상이 흔들리는 건 바로 옆집 사람들이에요 동무들은 나만 사상이 너무 젖어있고 동무 진짜 뭔 일 없어? 소가리를 오래 했더니 이 단단하게 뭉쳐서리 공장은 가칠이 없어 무한 명령도 없이 그를 어리석은 짓을 했지요?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엿집 가족을 다 죽이라 그게 왜 저 사람들 잘못입니까? 공장으로 이기기 전에 인간이 뭐 운명을 깔아주기 전에 인간이 뭐 미세이크가 웃다 영화史上最も切ない芝居とは? 엄마! Red Family 민지야! 잠깐 기다리라 잠깐 기다리라 잠시만 히히히히히 어디서